일단 진짜 너만 알고 있어라. 알았지? 뭐야? 너 남자 생겼어? 최승필. 근데 사실 얘랑 나랑 지금 사귀는 거 뭔가.. 모르겠어 나도. 하.. 사귀어도 안 사귀어도 진짜 고민이다.. 근데 왜 나도 사귀자는 말 안 하는지? 갑자기 열받네. 야 뭐 할래? 뭐 할래? 술 먹을래? 너 지우 내 집 가야 돼. 그 애들 뻔잡는 거 아니야 이렇게. 만약 내 여자친구가 지우인데 너 같은 남자친구 있잖아? 난 절대 안 만나. 야 술이 사귀어 그냥 그렇게 하다가. 뭐래 진짜. 너 술 쳐먹었냐? 만나자 말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? 어 어디야? 나랑 지금 가려고. 좀 이따 보자. 아 왔어? 밥 먹었어? 어 먹었지 넌? 뭐 대충. 응. 나 먼저 씻고 올게. 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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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으아.. 좋아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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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야 술을.. 작작 마셔라 맨날 술 마시냐 남인사 내가 술을 먹땅말도 뭔 상관이야 야 내 남자친구야? 아니 너 요즘에 말을 왜 그렇게 해 아니 너도 마실거면 마셔도 냉장고 안에 있어 오케이 오케이 나도 술 먹어야겠다 네 입술 하.. 장난치지마 아니 왜 넌 술에 취하고 난 네 입술에 취하고 먹어볼까 아.. 하지 말라니까 아 왜그래 너 무슨 일 있어 오늘? 아 없어 그런거 아 무슨 일 있잖아 말해봐 내가 해결해줄게 오빠 해결해줄게 말해봐 있잖아 아 아니다 하.. 하.. 뭔데 말해봐 아 야 말하라니까 시원하게 야.. 우리 무슨 사이냐? 우리? 친구지? 친구지? 친구? 하.. 그냥 친구야 우리가? 아 우리 그냥 친구 아니지 그럼? 베스트 프렌드 우리 지금 몇 년이야 가족끼리 다 열고 야 당연히 우리 베스트 프렌드지 왜 야 너 그럼 여태 나한테 왜 그런거야? 뭐를? 뭐를? 너 몰라서 묻냐? 아니 모르니까 내가 물어보는거지 뭐 알면 내가 물어보진 않지 말을 해줘야 내가 알지 야 너 나랑 키스하고 자고 데이트하고 너 나한테 그럼 왜 그런거냐고 아니 친구끼리 할 수 있지 않나? 하.. 너 지금 뭐라 그랬어? 그냥 뭐 친구끼리 그냥 뭐 야 너 나가 아휴.. 아 왜그래? 나 나가라고 아 빨리 나가 아 왜그러지 아 진짜 나가 응? 빨리 나가 아니 왜 진짜 아 너 덩떨어서 그래 아니 어딜 나가 나 이 시간에 니네 집에 가라고 아니 집에 가려면 택시비가 또 택시비 인상돼가지고 진짜 비싸서 그래 너 진짜 장난하네 왜 가 아니 왜그러냐 아 더이상 해봐 지금 앉아서 얘기를 하자 야 빨리 가라고 갈 데가 없어 지금 엄마 아빠 다 주무시는 거 알잖아 이 시간에 아 그건 이사장이고 빨리 나가 아 빨리 가라고 아니 아니 집에 왜그러냐고 할 일이 없다고 빨리 가라고 아니 집에 잠깐 아 가 아니 갑자기 술 먹다가 난 그냥 대화하다가 너 혼자 화를 낸거잖아 지금 야 나 진짜 어이가 없어 내가 말이 안 나오는데 그니까 그냥 가라니까 아 가 빨리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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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귀자 사귀자 너 미쳤냐? 어? 내 생각 진짜 1도 안하냐? 아니 그게 아니라 사귀자고 어? 안 돼? 좋아한다고 좋다고 나도 너 좋아하니까 사귀자고 아 됐다고 너 또 자부심냐? 어? 자부싶어? 아니 자부싶어서 아니야 진짜 내가 너 좋아해서 그래 사귀자고 진짜 싫다고 가라고 뭐 아니 야 막말로 넌 넌 안좋았어? 너도 좋아서 한 거 아니야? 야 뭐 그럼 뭐 한 번만 하고 말든가 왜 맨날 이렇게 나랑 같이 자놓고 왜 갑자기 너 이러냐고 하 그니까 넌 머릿속에 그냥 쓰밖에 없나 지금? 어? 내가 좋아서 하 아 진짜 빨리 가 너 지금 안가면 나 경찰에 신고할게 경찰에 신고할게 경찰에 신고할게 경찰에 신고해 하지마 안가면 나 누른다 아니 시유야 근데 가 야 전화해? 나 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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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 espera kazoo 드mas 지루야 패딩룩한 지효야 됐다 너 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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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야 잠깐만 이거 이렇게 막고나서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? 하하하하하